예산 삽교흡의 한 단독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.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9분에 내가 내 집에 불을 냈다는 50대 A씨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. 불은 집 내부 60제곱미터를 태우고 인명피해 없이 3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약 1,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라이터로 이불에 불이 붙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